반주기의 새 역사를 써온 엘프의 새로운 모델 엘프 909 예약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을 열어 예약할 곡을 검색합니다 원하는 곡을 선택한 후 검색창 오른쪽 하단의 예약 또는 키보드의 예약키를 클릭합니다 곡을 선택 후 우선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곡 중 첫 번째 순서로 예약됩니다 예약한 곡들을 보려면 화면 우측 상단의 예약곡 또는 키보드의 예약곡 목록키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예약곡 목록창에서 곡명을 선택한 후 키를 이용하여 곡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상태에서 연주 전에 음정과 템포 변경이 가능합니다 곡명 선택 후 샵플랫 남녀 템포키로 변경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